최근 종영한 드라마 선제업구 티어의 모델 겸 배우 변우석이 과잉경호 논란으로 각종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이틀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티스트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2일 변우석은 팬미팅 투어 2024 변우석 아시아 팬미팅 투어 여름 레터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날 변우석은 세 가지 논란이 생긴 것입니다. 첫 번째는 게이트 10분 통제였는데요. 변우석의 경호업체 관계자는 우석씨 있다가 와서 들어오면 게이트 막을 겁니다. 막는 시간 10분입니다. 기자들도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상을 보면 일반인 게이트를 일방적인 통보 한마디로 막겠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두 번째 논란은 항공권 검사인데요. 한 네티즌에 따르면 변우석이 이용하던 라운지가 위치한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이용자들에게 항공권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며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공항 경비대와 사전 협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일개경호업체가 남의 항공권까지 검사하는 것일까요? 인천공항은 가급 국가시설이기는 하나 특이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도 의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논란은 공항에서 일반인들을 향해 플래시를 쏘는 경호원의 모습이 포착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변우석이 아무리 인기 스타라고는 않아 공항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과잉경호에 대해 지적이 나왔고 이와 관련해선 경호업체 대표는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라운지에 이용하는 고객들은 당시 주변이 어수선하여 주변을 둘러보다 변우석을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시 어린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속사는 이런 경호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예인들의 과잉경호는 이번뿐만은 아닌데요. 과거에는 가만히 있는 팬의 카메라를 내리치거나 팬을 과하게 밀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팬사인회 등이 자주 열리는 서울동자 아트홀에서는 과잉경호금지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내용에는 경호는 권력이 아니고 경찰도 아니며 완장을 찬 통제자도 아니라며 관객 또는 문화소비자를 잠재적 가해 인물로 인식하고 경계해서 노골적으로 통제, 제지, 억압, 압박, 위협, 지시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단순 경호업체의 실수일 수 있지만 연예인이 스스로 저런 걸 먼저 막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티스트를 위해 수백만원이 넘게 쓰는 팬이며 아티스트 한 사람을 보기 위해 현장에 가는 것인데 무슨 연예인이 벼슬인 듯 쿡과 원수보다 더한 경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누굴 위한 경우일까요? 팬이 있어야 아티스트가 있는 것인데요. 공항은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닌데요. 남녀 구분 없이 네티즌들 또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초 커뮤니티의 반응을 보면 예전 강다니엘 보는 느낌, 팬들이랑 예랑 지들 세계에서는 거의 슈퍼스타임, 내가 다 민망, 드라마 안 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듯 보인데 반짝 화재됐다고 아주 육갑을 떠내, 호포짜리 드라마 하나 가지고 오바 꼴값 떠내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한 남초 커뮤니티는 전체적으로 변호석이 누구냐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또한 변호석의 인스타그램의 반응을 보면 진짜 열받게 하네 라운지에 있다가 무슨 죄야? 세상 사람들이 다 본인 팬이여? 게이트 맞고 튀어라며 비꼬는 댓글들이 있었고 옹호하는 댓글들도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변호석의 인기는 국내보다는 동남아 등에서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며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요. 배우 변호석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